이거 좀 많이 불리하겠는데? 나한테 한 발 쏘자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하고 제 채널에서도 조회수가 꽤나 잘 나왔던 먹샷 룰렛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주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버전이 1.1로 되어있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그냥 시작을 평소랑 똑같이 여기로 시작을 하면 다를 게 없어지는데 여기 이게 눌리게 바뀌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약을 먹겠습니까?!? 첫번째 플레이 때는 이거 먹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데 이거 먹고 이거 먹었어요 약을 먹고? 진행을 해봅시다 어? 얘 어디갔어? 담배 피는 애 사라졌어 뭐가 달라진거지? 반가워 또 만났네? 계약서에는 똑같이 엔터 오! 세번째 스테이지가 해골이 아니에요 해골이 아니고 그냥 1,2,3으로만 돼있고 시작하자마자 아이템을 두개 주고 시작하네? 오호 오! 뭐야? 나 못봤어 개수 못봤어 얘들아 나 개수 못봤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순식간이 지나갔어 혹시 보신 분? 실탄 3개 빈탄 4개? 바들바들바들 일단 확률상으로 나한테 나한테? 자 이제 3 3이다 쏴! 쓴! Hans 해야 are... 조졌네 이거 실탄 하나 빠졌고 2,2에요 2,2에서 어... 봤 고 나한테 쏟아 짜릿! 음... 그럼 1,2네? 네 그지? 다음 턴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 이제 1, 1 아 얘 좀 하드난이도 같은 느낌이군 어? 뭐하는 거야? 야 그걸 그걸 왜 니한테 써? 나한테 써야지 아 이거 살짝 모자라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예요 자 이제 나한테 나도 바들바들 와요 이 게임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 아 이제 계속 아이템 하나씩만 주는구나 3, 3 총알을 넣고 맨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반드시 저한테 먼저 선턴이 와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그리고 쟤는 아이템이 없고 난 아이템이 있지 하 지겨지겠어 좋아 가자 셋 바로 이번 라운드 끝내버리자고 성스러운 어마 음어어어여 넷 끼어어어여우우 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프구만 하지만 난 죽지 않았지 자 깔끔하게 묶어주고 슛 장만 쏴 숯 나이스 나이스 앟 자 다음 난이도 다음 라운드 바로 가보자고 두번째 스테이지다 음 담배 맥주 아 솔직히 맥주가 아이템 중에서 제일 쓰레기야 야 저쪽은 돋보기 3개다 하하하하하하 사사 깔끔하네요 어디 좀 음..목이 좀 타는데 마셔볼까 아이 실탄이 뽑혔네 그럼 한잔 드 오케이 삼삼 뭐 50%인데 싸 나이스 자 2,3 탕 탕 탕 나한테 쏘냐? 에헹 situação 결국 으음 휴 이제 일삼이냐 근데 그러면? 이거 좀 많이 분리하겠는데? 이삼이야 일삼이야 난 나한테 한발 쏘자 히일 아악 아악 이럴 젠장 이제, 이제 다 빈탄이지 쟨 다 빈탄인데 아이템을 왜 쓰는 거야? 그, 그걸 또 써요? 아니, 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네? 뭐 또 본인한테 쏘겠지 점점점 뭐지, 바보들의 싸움은? 야, 근데 1, 3 이었는데 그게 걸리냐 와.. 3, 3 근데 확실히 처음 플레이하는 것보다 아이템이 제한적이니까 좀 운에 좌지우지 되기는 하네 그지? 자, 근데 한번 펴볼까? 후 다음은 너다 찾 툭 어디 한번 볼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쩌겠어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 아, 형 아, 아, 나 수가플레이는 좀 별로 안좋아하는 응 뭐야 저 바보는 이제 다 실탄밖에 안 남았어 아니 개그 찍네 킬러 바보 자 세 번째 단계다 이번에도 아이템 두 개 조건은 같다 3 3 와 마지막 라운드인데 hp가 두 개밖에 없네 아 2 3 이에요? 나 왜 눈이 좀 잘못됐나 아 이거 너무 도박인가 그런데 나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게임 오버인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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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하나라도 남겨야 아 버레이불줄 알았다 망했다 이거 나 묻고 계속 쏘면 답이 없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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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organisations 으으으으으으으으으 кад 내 차례 어어 으으으으으으으ах 이거 아니잖아 제발 에이가 어디야 아아 처음부터야? 자 다시 돌아왔다 지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다 각오해 아이템 두개 어? 잠깐만 이거 매번 랜덤인가 본데? 목숨이 이번엔 세개야 어 근데 나 못봤 뭐 1 2에요? 예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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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운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한번 보겠어 묶어 자아 한번 드갑니다 아 바로 나오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저 친구가 수갑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탄을 두 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저한테 그래서 턴을 안 넘겨주면 아 수갑이 풀리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하나 둘 셋 네 개 이번에 네 개 그리고 아이템은 진짜 쓰레기만 주네요 아 쟤넨 좋은 것만 다 주고 2 2? 2 2? 응 물 마시고 나 지금 좀 쫄리거든? 야 아아아아 1 2? 1 1? 야 나 여기서 발포 안되면 죽어 여기서 모든걸 걸어야 돼 근데 지금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발사가 안되면 내가 죽거든? 음? 제발! 수고해요 담배는 추가 목숨 못해요? 음.. 모르겠어요 목숨 제한이 하나였어서 아니 아니 3개였어서 더 늘리지 못할 줄 알고 제가 담배를 안 폈었는데 이번 아이템이 진짜 중요하다 이게 끝이야? 11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와..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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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죽어! 저 친구가 수갑을 써주면 땡큐 아... 안 쓰네 아이템 자기한테 쓰고 아니 쟤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겠지 아니 얘가 3라운드 되면 갑자기 똑똑해지는 느낌이지 칼이 나왔고 4,4 난 참을 수가 없어 이 한 달에 모든 걸 걸겠다 제발 이 질긴 악연을 끝내자 3라운드 끝! 아우! 짠 끝이 안나 끝이! 입금하시네 빨간탄 없어졌고 두껍고 빨간탄이 또 없어졌고 어 이거 높은 확률로 빈탄일 수 있는데 지금 1... 1,3인가? 그렇지 1,2 어 어 1,1? 어 야 이거 무조건 무조건 실탄이다 아이고 승상님 할렐루 꺄엑 으흐 훔쩍 빈탄 아니야? 무조건?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 지금 탄수계산이 이상한데? 마지막 실탄 하나 남았었구나 아이템 4개 오히려 좋아 4,4 바로 펴벼리 아아아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가볼까? 삿! 엄마 세상에 일단 나한테 탄 소비 3,4 묶어주고 3,4가 아니지. 4,3이지. 4,3. 어. 지금 빈탄이 빠졌으니까 4,3. 한 번 더. 와 4,2. 나 진짜 이번에도 쐈는데 빈탄임 난 진짜 그냥 이 게임 모니터 박살내고 여기서 뛰쳐내려야 됨. 4,2. 와아악! 박살 고. 와 4,1. 3,1. 맥주는 왜 마셔? 야 3,1인데? 저 친구가 모니터 부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고맙다. 오오오오 이겼어. 이겼더니? 헉. 더블. 더블. 월. 나. 두배. 아니면 여기까지. 선택을 할 수 있네요. 못참지. 바로 들어가자. 어? 뭐야? 아. 1라운드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이러면. 헉. 아이템은 유지되는 채로야? 야 초기화가 안되네? 야 너무 무서워. 야 쟤 칼 3개 있어. 오오. 빈탄. 아 미친. 1,3. 1,2. 제발. 오오오오. 0,2. 2,2. 둘 다 빈탄이구요. 칼 써. 칼 써. 칼 써. 오케오케. 막 묶어. 묶고 막 자르고. 별짓 다 해. 아이템 낭비해. 그렇지. 잘한다. 쏴. 우리 착한 딜러. 쏴. 좋아. 한번더. 나 묶여있어. 나, 나, 나 아무것도 못해. 빨리 칼 써. 칼 써. 아이 안쓰네. 그래. 오케. 칼. 담배. 담배. 이번에 아이템 3개네. 아. 아. 2 1.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빡세유. 여기서 추가 HP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초과로 HP를 얻을 수 있는지. 반응이 없어요. 이건 나한테 쓰는 게 맞다. 33% 흫. 으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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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깳 50% 죽아! 죽는건 나였고 아.. 뭐여 아 야 Hp 두 개가 너무 좀 그래 아 한방에 죽잖아 에엥?! 이씨 이번엔 이 약을 먹고 갓을 쳐보자고? 안 돼 안 돼 그럼 빨리 대충 짓고 대충 짓는다기엔 너무 제대로 지었는데 3,4 3,3 3,2 2 아 이거 어차피 아이템 초기화되지 3,1 이렇게 했는데도 발사 안되면 워까 워까케 워까 나이스 이게 아이템마저 동일하지 않고 운빨이라서 막 맥주같은 그딴것만 나오.. 뭐야 이거 맥주같은거 나오면 좀 개빡침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4,3 3,4 3,4였냐? 3,4였어? 3,3 다시 나한테 쏠걸 3,2 3,4 3,4 3,4 3,4 자 2,2 3,4 3,4 3,4 3,4 3,4 3,4 3,4 오케이 2,1 약간 어지럽구요 2,0 아 1,1이구나 1,1 1,1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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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0,1 3,4 3,4 야 쟨 그와중에 담배를 피우고 있네 어떻게든 완성을 하고 싶다 이거냐? 인탄 담배 담배 맥주 수관 3,4 3,4 으으으으으으으 좋다 2,4 하아 이게 게임이냐 이씨 2.4 2.4인데 설마 1.4 1.4 1.3 1.2 1.2 1.1 오케이 오케이 쟤 아이템 너무 막 쓰는데? 뒤를 안보네? 나왔다 2,3 내가 이런데 쓰려고 아껴뒀지 끊어뒀지? 죽어 저 아이템이 되게 적극적으로 쓴다 호오오오오오오~~~~ 그게 가는데 1,3 인데? 자, 1,2 1,2 행운의 여신은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나굿 들어와 에잇, 재미없지 빨리 또 쏴 오케이, 다음 턴 2, 3 이건 봐야 되겠다 와 오케이 1, 3 어, 안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1, 2 오호 그래 너도 좀 위험하지 33%의 확률 아 유감 유감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50%의 확률을 100%로 가자 2, 2 2, 3 힘든 싸움이었다 3 라운드 가자 게임 이름은 벅샷 룰렛 게임 이름은 이라는 게임입니다 와, 둘 다 칼 나왔어 둘 다 두 목숨 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참아 어? 아, 이걸 어떻게 참냐고 오 아, 한 방 한 발 아 이걸 어떻게 참아 오 한 방 싸움인데 들어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업을 갑니다 묻고 따블로 고! 처음부터 자, 지금부터 아이템이 개승됩니다 어우 템 잘 나왔어요 지금 기가막혀요 어 어 어 어이구 이거 못참는다 자 바로 가버려 죽어 확실하게 가자 자 2패 2라운드 가자 가자 아 아 이번에도 아이템이 잘 나와야 될텐데 어 뭐야 초기화 됐네 아 1패 3라운드에서 2패 1라운드로 넘어갈 때만 아이템이 계승 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힘들고 지금은 뭐 그냥 초기화 된거나 다름이 없네 같은 조건 HP 4 2 2 2 오히려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쉬워졌는데 에이씨 되는 일이 없어 자 3 3 아니 3 3이래 미친거 아님 뭐야 뭐야 깜짝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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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 된건가 아닌데 지금 1일 된건가 아 0일이에요 틱 이거 따겠는데 와 1 1 이런게 재밌지 뭘 이걸 어떻게 참아 무조건 봐야지 에nes 어이구! 울시구나 가라 가라 슛 빈탄 아 나한테 수갑 채워줬으면 제발 에이 노잼 여기서 아이템 이제 4개 주면은 개굴 3개 아 좀 안좋은데 자 삼삼이잖아 맥주 한캔 딱 오케이 확률이 올랐죠 그냥 바로 갑니다 쏴! 그렇지! 이이구아구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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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우와 마지막 라운드다 아아 탐 템 깔끔하게 나와요 지금 아 근데 저쪽이 더 잘나왔네 삼삼 오케 이삼 저 친구 분명히 칼을 쓸겁니다 돋보기하고 자 이삼인데 빈탄이길 빌어야겠죠? 칼을 아 쓰면은 이동은 퓓 일삼 오...피 채우고 추천드리는 쏘실거예요? 아아 일삼 바로한대 태워주고 지금 1,3이어서 이거 그냥 서로 주고받아야돼 자 1,2 오오 칼을 쓴다고 오케이 1,2 오케이 1,1 저 친구도 좀 절실했나보지 이게 막판인데 흐헤헤헤헧 일일이니까 여기서 hp를 더 낭비할수는 없어 그냥 수갑을 쓰자 여기서 빗나가면 칼쓰고 나가면 뭐 어쩔수없고 빈탄... 빈탄이 먼저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실탄이 먼저 나가네 아직은 내가 유리해 와아... 야 이건 뭐... 와... 3,4... 3,3... 어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는데? 3,4... 한 번도 바로 못쓰지 제발! 아악! 넌 뒤졌다 이 새끼야 가자! 이게 러시안 룰레시지! 샛! 야 이 미친... 잠시만요 이게 맞아요? 3,1인데? 아 바로 묶어버리네? 야 마지막에 진짜... 제발 빈탄... 아직도 2,1이에요? 나한테 또 쏘겠지 하... 하... 2,1인데 과연 33%의 확률로 내가 안전할까? 엥? 물음표? 뭐지? 뭐... 자 여기 묶으시구요 여기서 실탄이 나오면 최악이고 빈탄이 나와야되요 빈탄 그래야 제가 칼을 확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빈탄 그렇지 이겼다 고맙다 딜러야 자 이윤의 이 은혜의 죽음으로 갚아줄께! murdered 이제 계속 무한이네 그냥 무한 모드네 어 노하고 두배로 만족하고 갑시다 들어있는건 똑같은거 같은데 이상하다 이거 두배 맞죠? 딜러님 뭐 압축하셨나보지? 들고가자 그니까 가방이 두개였으면 와아 10만달러 가방이 두개였으면은 연출이 두개 두개로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정도까지의 패치는 아니었나봅니다 자 이렇게 벅샨졸렛 1.1패치로 어 무사 2패까지 전부 다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희가 굉장히 아쉬워했던 첫번째 플레이에 그 난이도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정말 그 러시안 룰렛다운 완전 온빨게임 그런게 좀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거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노고안 좋네요 maintain 참여 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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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